저도 잘 안다니는데 요즘 아파트 하더라도 거기 민호 저희한테 다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시청은 명의 웃긴 한데 요즘 그러잖아요 옛날에 새 동네가 생기면 세탁소, 비디오, 치킨집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밖에 없고 비대방은 사라졌으니까 없어졌고 들어오는 게 교회 그 다음에 식빵 은행 들어오는 게 은행 들어오는 게 은행 들어오는 게 사일리에 올렸다가 지워준 거죠 저희 최근에 공부원이 열나가서 하는 데가 한쪽도 있거든 아직 안 들어오는 게